money never sleeps, 돈은 잠들지 않는다 영화 월스트리트의 명대사이자 소제목인데요 이렇게 돈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주인이 되는 법 구수의 전에서 알려드릴게요 뮤직 큐 뮤직 큐 고수님 호수님께서 혼자 열고 들어오시는 걸 어색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함께 나왔는데 더 어색하시는 것 같아요? 네, 더 어색했어요. 남이쉬을 읽어보니까 갑자기 더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왜 제 얼굴이 그렇게 어색하게 생겼어요? 아니요. 이쁘니까 당황스럽더라고.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어. 정말. 오늘 또 어떤 전략 들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호수님. 좋은 정보가 잘 골라서 우리 계좌를 배불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호수님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 좀 잘 골라서 저의 주식 계좌를 좀 불릴 수 있을까요? 2,300개 종목들 중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다 취하기 힘드니까 다운탑 방식으로 종목들을 고르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운탑 방식, 저는 처음 듣는 용어인데 다운탑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탑, 다운 방식은요. 크게 경제, 경기, 산업, 섹터, 종목. 경기가 좋으니까 이쪽 섹터를 보자. 이 섹터 안에서 이 종목을 사자. 이게 탑에서 다운 방식이고 다운탑 방식은요. 딱 그거랑 반대겠네요? 반대죠. 시장이 좋든 나쁘든 신경 쓰지 말고 기업만 주목을 하는 거지. 좋은 기업만 찾자. 그러니까 한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다운탑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매매 방법이 좋은 이유는 한 종목을 딱 골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한테 적당하고 또 단기적으로 수익도 좀 잘 날 수 있는 오늘은 다운탑 방식으로 종목 고르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운탑 방식을 어떻게 매매에 적용할 수 있을지 주식 디자이너 문, 성투의 문을 열어줘. 기업의 변화에 주목하면 보석주가 보인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주도주가 없는 시장입니다. 어? 그래요? 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주도주라는 거는 대세상승. 그러니까 매수를 하게 되면 1년 내내 오르는 종목들이나 업종이나 섹터. 코스비 차트를 보게 되면요. 주도주가 있는 시장이 20년 동안에 많게는 5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어? 굉장히 적은 횟수네요. 그렇죠. 가까운 걸레 보게 되면 2018년도 그렇죠. 바이오.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600%, 700% 엄청나게 대세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대세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는 시장을 대세상승장 또는 주도주가 있는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다. 박스권 시장이다. 정도 먼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장의 주도주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세상승장이 있다는 건 알았죠. 그러면 대세상승장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적합한 이론이 한 게 있는데 순환이론이라고 했어요. 시장은 약세와 침체와 반등 그렇죠. 그 다음에 강세를 계속해서 순환한다라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4가지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2020년 시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우리가 지금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장이냐. 아니면 너무 꼭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미 씨는 지금 우리나라의 장세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달걀 모양으로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셔야죠. 지금은 아, 이거 좀 어려운데 네, 네. 자, 제 얼굴을 보고요. 자, 제 얼굴을 보고요. 달걀 꼭지 바다 네. 떨어지는 구간 올라오는 구간 자, 어느 쪽입니까? 제 얼굴을 보시고 빠지지 마시고 떨어지는 구간 아닙니까, 저희 지금? 땡? 땡이죠. 그럴 줄 알았어. 땡일 줄 알았어. 너무 이제 단편적인 시각을 봐주고 있는 거지. 제가 우리가 보는 거는 전체 시장을 보자는 거였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꼭지를 찍고 그게 몇 년도였죠? 2018년도. 바이오 주들이 꼭지를 찍었죠. 2018년도, 2019년도 끝까지 주가가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들어서? 좀 올라가고 있었어요. 시장은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종이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요. 이제 바닥을 찍고요. 다시 머리를 드는 시장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그렇게 기회다, 기회다 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변화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기업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세 가지 정도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변화... 합병 맞췄어요? 네. 합병 네, 그렇죠. 합병 자, 시장이 좋아지네. 이제 우리도 미리 힘을 좀 모으자. 너희 우리 힘을 맞춰서 기업을 한번 키워보자. 그럼 우리 오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다움이 합병을 한 전후의 차트입니다. 2014년 5월에 카카오와 다움이라는 중견기업들이 합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둘 다 어느 정도 위치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들이 합병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커지죠. 커지죠. 그 당시 5월에 7만 원이던 주가가 3개월 만에 18만 원까지 주가가 거의 3배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늦더라도 카카오를 어떻게 해야 됐다? 매수를 했어야 됐다. 그렇죠. 추격 매수를 했었어야 됐죠. 추격 매수를 했다고 하게 되면 내 매수가 높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급등이 나왔겠죠. 그러면 앞으로 합병에 관련된 뉴스는 항상 챙겨서 보자. 받아요. 그러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었던 부분들은 아니에요. 비섬이라는 비트코인 회사 아시죠? 7월 10일경에 이제 두월산업이라는 회사가 또 인수를 하게 됩니다. 합병 뉴스가 나오게 돼요. 그럼 이 종목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죠. 그렇죠. 차트를 보게 되면 역시 7월 10일 날 천원에서 2,500원까지 주가가 급등을 하죠. 응. 똑같죠. 네. 급등하는 것까지는 똑같네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왜 급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 사례랑 뭐가 다른 거죠? 다음이나 카카오 같은 회사는 이미 안정적인 그렇죠? 기반이 딱혀 있었던 회사고 사실 두월산업이나 비섬 같은 경우는 사실 비트코인은 지금 트렌드는 아니죠. 그렇죠. 트렌드에서 밀려났죠. 그렇죠. 트렌드에서 밀려났고 수익선도 이미 밀려난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합병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 건 무조건 챙겨봐야 되지만 하지만 어떤 회사들이 어떤 내용으로 합병을 하는지까지는 체크는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또 유상정자가 또 많이 일어납니다. 유상정자가 많이 일어나면 개인 투자자들은 유상정자를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라는데 사실 유상정자도 회사 입장에서는 뭐다? 돈을 구해서 기업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기업의 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유상정자가 많이 일어난다. 세 번째는 분할 상장이죠. 기업을 쪼갠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할 상장을 하면은 왠지 제 생각에는 기업 가치가 좀 떨어지고 주가가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에코프로 원래 이 회사가 에코프로 한 회사였어요. 한 회사였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공시가 나와서 회사를 분할한다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한테. 진아한테 번호를 구해서. 정말로. 아니 왜 분할 상장을 해. 시장도 좋지 않은데 힘을 합쳐도 힘들 판에. 회사가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돈 관리도 안 되고 인력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에코프로라는 회사는 친환경 사업을 하고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는 전기차 사업을 해서 아예 분할해서 운영을 하면 더욱 회사가 커질 수 있다. 결국 뭐다? 분할 상장이란 거는 집중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당장 주가가 좀 하락을 할지라도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이고 우리는 그런 점에 주목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매수해놨던 종목들도 향후에는 엄청나게 우리들한테 이익을, 수익을 가져다 주겠죠. 그래서 분할 상장도 기업의 변화에서 꼭 챙겨봐야 할 이슈다. 그러면 이렇게 앞서 말씀을 해주신 세 가지 말고 또 다른 어떤 걸 좀 찾아봐야지 보석주를 발굴해 낼 수 있는지 지금 이야기를 했던 이런 이슈들은 어떻다? 단기 변동성이 좀 심해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챙겨봐야 될 게 가장 기본적인 기업의 재무제표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보게 되면요. 안정성 비율과 수익성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꼭 챙겨보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좀 자세하게 항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항목들을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정성 비율에서는 딱 두 가지 유동 비율하고 부채 비율 정도만 특히 부채 비율 부채가 많은 건 어떻게 되죠? 빚이죠. 이자가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잘못하면 회사가 위험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딱 제시해드린 기준은 유동 비율 200% 부채 비율 100% 정도 되는 회사들 위주로 좀 체크하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수익성 비율 같은 경우에도요. 딱 두 가지 정도만 매출 총액 그다음에 영업인율 정도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렇죠? 수익을 아무리 내더라도 남는 게 없으면 안 되겠죠. 저는 이제 매출 총액 같은 경우는 12%대 정도 그다음에 영업인율은 7%대 정도만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 회사는 충분히 우리가 어떤 이슈 또 기업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종목이다. 재무제표가 어떻게 보면 좀 과거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함축적으로. 네. 그래서 뭐 한 번의 기업의 과거를 알아보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기업의 미래를 보기는 재무제표만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요. 공부 많이 하셨네. 저 요즘 좀 주식 영재로서 거듭나고 있는 많이 실력이 좋아지셨는데요. 영재? 주식 꿈나무. 영재라고 이제 해주세요. 아직 주식 꿈나무죠. 우리가 재무제표는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양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질적 분석도 좀 하셔야 됩니다. 회사의 미래 가능성. 네. 알아내기 쉽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경영 능력.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경기의 상태 또는 CEO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매수를 하기 전에 직원 수, 건속, 연수, 연봉까지 봅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여유가 되는 투자자들은 이 질적 분석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더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주식 투자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수님께서 종합적으로 이 모든 항목들을 보시고 네. 과거에 찾아내셨던 조금 재미있는 종목인데요. 동양루산이라는 종목이 됩니다. 2019년도에 8월 28일 날 하한가를 한 번 갑자기 이렇게 장 끝나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요? 이유는 417억의 유상정자 공시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유심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뭐 봐야 돼요? 여기서 지금 유상정자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운영자금의 107억 타 법인 취득의 309억 그러니까 유상정자 한 대부분의 금액을 뭐 했다? 다른 회사를 사는데 다른 회사를 투자를 했군요. 그렇죠. 유상정자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아 이 회사가 다른 회사를 매수한다고 보게 되면 아 유상정자만 무조건 나쁘게 볼 게 아니고 호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양루산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한한가가 나왔지만 이후에 주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매도하신 분들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매도한 사람들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저는 지금 사실 정리차의 비중이 상당히 많거든요. 에코프로 비애임 전기차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비애임이라는 회사는 에코프로라는 회사에서 물적 분할이 되면서 2차전지 관련만 운용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에코프로 비애임이라는 주가를 보게 되면요. 2020년도에 들어와서 정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달 만에 거의... 그렇죠. 70% 이상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종목 역시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다. 오오오... 네. 왜냐하면 시장이 아직까지 개화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옵니다. 조금만 우리가 집중해서 내용들을 깊게 들어가고 확인을 하게 되면 이건 뭡니까? 정말로 금땡이가 되거든. 오오오... 그렇죠? 이런 종목들. 누가 추천해 주느냐?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